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바이퍼 250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250에 앞서 바이퍼 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은 1500만 정도 됐고요 주소템은 300만입니다 아핵은 260에 100이었습니다 아핵 매핵이었고요 아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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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핵 아핵 아핵 매핵 매핵 아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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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핵 정팬을 껴서 260에 매핵 100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템 위즈는 아 10성에 30%에 422이었고요 6에 40초 무기는 33%에 15% 17성 아케인이었고요 뭐야 그 다음에 아 모자는 33%에 751짜리 22성짜리 쓰고 있습니다 상의는 120초 21성 27%에 2줄짜리 하의는 17성 18%에 020짜리 6에 48에 05짜리 신발은 22성에 27%에 1.5줄짜리 쓰고 있고요 장갑은 크리크리 힘에 22성에 에디 유니크 나름 3줄짜리 104초업 쓰고 있고요 숄더는 30%에 22성에 7 플러스 2짜리 쓰고 있습니다 하트는 966짜리 망토는 33%에 75짜리 22성 쓰고 있습니다 보존은 보보공에 공공임에다가 엠블럼은 댐댐공에 공댐공 나중에 바꿀 예정입니다 펫은 자석펫 3마리를 썼습니다 아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어 어 저는 2016년 10월 23일 22시부로 나이트로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유니움 8420이지 아 곧 8421이 될 예정입니다 어 전직업 40캐릭터가 200이고요 어 슬로우 43개 전직업 200입니다 나로 섀도우 바이퍼 은얼 팬텀 나워 프리가 250이고요 섀도우가 241짜리 드물자전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250부터 275까지 약 94일간 어 메소를 이거는 보통 6천 이상 먹었지만은 어 그냥 뭐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어 1128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메소는 대강 1시간에 7개 정도 해서 15,000개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요 어 예상을 해보고요 어 말레까지의 비용 어 일단은 1.5배 캐시샵에서 에픽 실용팩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됩니다 네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이것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다음 일정은 제로 250 찍고 나서 섀도우 241짜리를 250까지 찍고 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청자 투표를 해가지고 지갑과 상관없이 좋아요 제일 많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부주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말이죠 아 현재까지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랜들짱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어 그 다음에 마빌바평님 주병님 빅토리비너스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낙채님이 해주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 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골드웨플 한번 보여달라고요 아 골드웨플이 한 2500개 이상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치를 맞추고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스팅창을 보여달라고 하셨으니 배너를 좀 옮기고요 아 됐죠? 어 아 이제 경험치를 맞추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까? 요걸로 레벨업할 수 있나요? 이거 100.. 200만인가 주지 않나? 어떻게 됩니까? 아시는 분? 120만 남았어 120만 200만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아 270주입니까?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의 칠츠의 헤네시스를 가서 레벨업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습니까?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요? 하우스 웨딩 티켓인가? 저거? 이거? 여긴가요? 어? 저거? 힘들군 힘들어 아 이게 끝인가요? 이렇게가? 흫 어 이거 하고? 아 별이 없잖아?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매결과 함께 옆에 눌러서 딱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 언제 시작하나요? 와 생기겠는데 가겠는데 어우 렉 아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보군요 아 아 편집 오지게 해야 되겠네 아 아 됐습니다 말 렉 찍어야 되는데 어 렉 아 말 렉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질거롭군요 아 잘했습니다 아래 나와 들어 어 아 그렇습니까 썩겨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이제 의자 받고 마무리하면 될까요? 어 어 저도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데 저한테 너무 뭐라 하시는거 아닙니까 음 저도 생각한 구상의 레벨업이 있는데 말이죠 아 아 아 아 찬란한 의자를 받고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영탁송님 원치님 15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치님 축하드려요 음악이 똑같다면서요 이거 누구요 이준형님 후원 9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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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렙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썸네일을 찍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후원 선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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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 마무리 영상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후원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인기도 공마버프 50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0이죠 누구요 윤지님 후원 2만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아 50 아닌가요 좋습니다 결혼했으니 바람피지 마십시오 반지 버려도 혼나요 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개 rezared 여보